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역시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날씨는 뜨거웠지만 오늘 여기 스튜디오 와서 에어컨 밑에서 아주 시원한 알짜 소식들 많이 아니면 알짜 지식들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도 한 수업 가르쳐 주시죠 근데 워낙 밖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안에도 오늘 조금 아 그러세요? 아 제가 오늘 좀 넥태를 안했거든요 하여간 뭐 밖에 비하면 그래도 엄청 시원한거니깐요 네 자 이제 오늘 그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한가지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어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네 보통 pdf로 만들어서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글자가 안 깨지니까 근데 이제 pdf로 못 만들다보니까 글자가 좀 깨진게 있거든요 아이고 저런 뭐 보시는건 문제가 없으니까 네 네 좀 보기 좀 그렇더라고 해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를 좀 몇 가지 볼 건데요 제가 세 가지 주제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장호석 본부장이 예탁원 결정 현황을 보고 놀란 이유는 이라는 첫 번째 주제 네 두 번째는 중국 주식은 없는 식으로 결정하자라는 얘기 나오는데 아까 1부에서 들었습니다 아마 사교육 업체에 대한 부분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러다가 스타벅스 커피값도 오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커피값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사가 나왔으니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아주 좀 심하진 않죠 네 좋은데요 괜찮은데요 자 dd글로벌이 오늘 시간에서 11% 가량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거래가 많이 실려있는 그런 모습이죠 시간에도 불구하고 210만 주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제가 아마 dd글로벌에 대해서 기사가 있을 때마다 얘기한 게 한 다섯 번 여섯 번 되는 거 같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겸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아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면 충분히 경고가 됐고 조금 매수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이제 갑자기 불현듯 네 갑자기 예탁원 결제 하나 한번 볼까 네 봤어요 밑에 보시는 표가 잘라서 보여드린 건데 36위에 랭크가 돼 있어요 지금 왜요 그렇게 거룩을 많이 하셨는데 순매수 36위에 네 당당히 랭크가 돼 있습니다 아니 뭐 그냥 그거라고 생각한 건가 저가 매수 타이밍 아 뭐 모르죠 아 모릅니다 우리 교수님은 이게 뭐 우리 구독자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끼리 얘기해 보면 네 뭐 다른 쪽에 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dd글로벌에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더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메리트가 있어서 매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뭐 나름 판단을 하셨겠죠 뭔지 네 36위는 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네 상당히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네 사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신규 상장 종목을 좋아한들 네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이틀 네 그 후 부터 계속 악자가 터진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 악자가 또 뭡니까 그냥 중국 당국이 그냥 접어라 네 그런 거였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현재 보유 중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조금 우리가 좀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안타까운 모습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 우리 저기 글로벌 라이브 주변에서 안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자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뭐 어떤 저희는 금융기관 특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그 어디보다도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곳이 여기거든요 그런 것들 좀 많이 알려서 이거 우리 국부가 유출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이거 좀 막아야 됩니다 소문 많이 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참 우리 교수님 너무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좀 많이 홍보해서 글로벌 라이브 같이 듣자 라고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조만간 뭐 파시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팔기에는 너무 많이 늦어있네요 설마 지금 추가 물 탄다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제가 7월이 끝나면 다시 한번 조사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근데 현재 좀 많은 숫자가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사인데 중국 사교업체가 제가 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기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영리단체로 전환을 고려 중에 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1000억 달러 시장의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전면 수정 의지를 밝혔는데요 세 가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방과 후 사교육 금지 온라인 플랫폼 전면 조사 조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은 사실 온라인으로 밖에 수업이 안 되잖아요 전면 조사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지 보겠다 그 다음에 방학 및 주말 휴일 과외 금지 사실 이제 뭐 아니 방과 후에 사교육을 금지시키고 주말과 방학 때 휴일 때 금지시키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싶고요 이 중국 당국의 출산율 저조 때문에 그 책임은 모두 사교육 업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자녀 출산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런 사교육 업체의 칼을 대야지 이런 정책이 먹힌다 라고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진짜 어떻게 하세요 이런 고통을 외면한 채 사교육 업체를 강제 폐지시키는 수준까지 와있거든요 강제 상장 폐지에요 실제 지금 이게 아니 저도 투자를 많이 해봤지만 주식회사가 갑자기 비영리 법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 제가 이제 사실 이걸 보면서 오늘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아마 우리 구독자 분도 아실 것 같아요 제가 2003년대 중국을 물렸어요 최초에 미국을 물렸고 중국 물릴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 법규가 있는데 상장을 그러니까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업에 가할 수 있는 규제가 너무 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당국 마음대로 원하면 3년이고 2년이고 거래 정지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해도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그런 시장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제 그런 문제가 터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디디골러를 보면서 야 이게 끝도 없다 끝도 없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딱 시세를 보고 왔더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오늘 48% 52% 빠지고 있는데 거의 상장 폐지 수술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이 얼마였냐면 이 이 신동방은요 네 네 고점이 고점이 19$ 그러면 이 기업의 다음 순서는 뭐냐 수많은 주주들이 뭐 지금 전기차 관련 주 그 다음에 알리바바 뭐 텐센트 그 다음에 뭐 저기 바이두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져가지고 중국 주식은 향후 없는 주식으로 판단하시고 아예 그냥 쳐다보지 말자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런 소식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떠나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처음 소식부터 좀 안 좋은 소식인데 어쩔 수 없죠 할 수 없죠 기사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어제까지 3일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지금 종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애플은 고점 대비 2.13% 밑에 있고요 어제 보여드렸던 MS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상 최고가로 지금 직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마존은 3.58% 마이너스 구글도 사상 최고치로 직행하는 모습이고요 페이스북은 2.12% 마이너스인데 오늘 바로 사상 최고치로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거의 다 지금 시장이 어 조정받았나 싶을 정도까지 빅테크 종목들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만약에 잘 끝난다고 그러면 사상 최고치 못 간 종목은 애플과 아마존만 남는 걸로 보이니까 뭐 시장에 대한 강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까지 올라가면 4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번 빠졌던 그 하락폭을 다 메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현재 시장의 어떤 강세 종목을 가져왔더니 이게 먹는 거가 많이 올라갑니다 치폴레 사상 최고치 스타벅스 사상 최고치 맥도날드 사상 최고치 도미노 피자 사상 최고치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나봐 그러니까요 일단 뭐 먹는 거 먹는 거 사상 최고치 가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신발이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나이키 사상 최고치 크록스 사상 최고치 데커스 아웃도어는 뭘까요 데커스 아웃도어는 모르겠어요 뭐예요 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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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도 사상 최고치 또 어그를 여름에 씩끼리 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그도 사상 최고치고요 스케쳐스 사상 최고치로 돌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케쳐스 역시 원래 이제 그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갔다가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한 번에 사상 최고치까지 직행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먹거리 신발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줍니다 아 이게 다 이제 경제가 재개된다고 소식이 나오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건데요 야 진짜 어 보통 이제 이런 거 올라가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 나는 막 노블로스 공부하는 사람이고 나는 진짜 최첨단 과학기술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은 또 헤매하는 기업이 되게 많아요 근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때 뭔가 좀 소외감이 들지 않을까 싶어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들 선호하는 기업들 한번 가져가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신발과 먹거리 업체가 올라간다고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을 같이 볼 건데요 트위터 트위터 우리 교수님이 계정에 있는 분이죠 근데 트위터가 사실은 이제 트위터의 주가의 강세에 상당 부분 일조한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오는 바람에 주당 수익이 작년 적자였는데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매출도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특히나 2014년 이후에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손실해서 올해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월간 활성 사용자가 2억 6백만 명이 넘어가면서 거의 3억을 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는 건데 다만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거는 이게 텍스트가 아닙니까 그냥 글 쓰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인기가 있는지 저는 수치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저 같은 경우도 직업이 공부하는 게다 보니까 읽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딱 핵심만 딱 한두 줄 아 딱 임팩트 있게 임팩트 있게 그러면 그냥 그 전후 맥락은 아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한 줄로 그냥 네 박정현 교수는 만물 박사 이런 식으로 하하하하 그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짧게 금방 빨리 치고 맞아요 올리면 되고 그렇군요 상당히 조금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서 지금 현재 시간에서 5%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스냅 역시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스냅은 0.0이 마이너스 예상했는데 0.10 플러스로 정말 잘 나왔죠 이것도 역시 지금 보게 되면 집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SNS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스냅은 저도 써본 적이 없고 교수님도 아마 써본 적이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스냅은 약간 제가 이미지 조화가 안 되지만 어쨌거나 스냅 역시 거의 3억 명이 쓰고 있는 걸로 상당히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3분기에는 3억 1천만 명을 돌파한다고 기사가 나와주면서 무려 16%가 넘어가는 상승을 보여줍니다 대단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 스냅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스냅의 기능 스냅의 장점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뭐 그냥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텔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인텔은요 예상치가 1.06이었는데 실제 1.28이 나오면 잘 나온 모습이죠 주당 수증이 비태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매출력이 비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근데 주가가 좀 밀리거든요 네 왜 밀린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 PC 판매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또 한 가지 에르조나에 있는 새로운 칩공장 건설에 200억 달러를 투입한대요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네 이게 약간의 주가를 내릴 만한 그런 기사로 좀 작용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으로 네 두 번째는 3분기 마진 전망이 59.2%였는데 회사 측은 55%로 낮게 전망하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거든요 많은 분들이 59.2나 55나 뭐와 차게 난다고 얘기하냐 그러는데 실제 미국의 이런 큰 기업들은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실적을 봅니다 뭔가 하나가 좀 문제가 걸리면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 때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죠 그러면 전체 올해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봤더니 매출이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파트폐가 유료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스 마진 마진율은 좀 떨어지는 걸로 그다음에 EPS가 좀 떨어지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인텔이 주가가 굉장히 지지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까지 약간의 좀 못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인텔라보다는 AMD를 선호하시고 또 MB를 선호하시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도 인텔도 역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게 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이 과거에 진짜 잘 나갔던 게 아닙니까? 그럼요 요즘에 진짜 예전에 10나노미터 생산 공정 차질 못해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AMD에 밀리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에 사이 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애리조나의 칩봉장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면 그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스케쳐스 혹 신발 좋아하십니까? 아십니까? 네 뭔지 압니다 근데 잘 신진 않아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게 쿠션감이 상당히 뛰어난 신발이어서 보통 편한 신발 원하시는 분이 많이 간 회사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작년에 0.44 마이너스에서 입겠을까 근데 올해는 0.80 플러스로 굉장히 크게 급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나온 것처럼 편한 신발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매출이 급증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현재 9% 넘는 상승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신발 자체가 싸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비싼 건 한 15만원 이상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신어보면 너무 편하고 걷지도 못한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선호하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거나 아주 편한 신발 약간 묽혼묽한 신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스턴비어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하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스턴비어가 뭐죠? 사무엘 아담스? 혹시 아십니까? 네 알죠 이 맥주를 만든 회사인데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맥주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도 잘 못 읽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익이 제가 붉은색으로 표기했죠 6.69 예상했는데 4.75로 굉장히 많이 미스했어요 그렇네 미스했고요 실제 매출도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전체 매출은 작년보다 좀 증가했지만 근데 봤더니 이 하드셀체 혹시 아시죠? 네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진 않고요 이 브랜드가 트롤리인데 이게 왜 많은 분들이 마셨냐면 이게 첫째 과일 향이잖아요 과일 맛 과일 맛의 탄산 맥주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게 되면 355mm 한 캔에 칼로리가 100칼로리래요 아 많구나 이렇게 많은 줄 알았습니까? 네 그럼요 저 의외로 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하드셀처의 한 캔에 칼로리가 100칼로리라는 거 혹시 아셨습니까? 몰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많은 젊은 분들이 이거는 탄산수 가까운 그러니까 물 가까운 칼로리가 적은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드셨대요 근데 이게 기사가 나와주면서 건강한 수준의 환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거 먹어도 배가 나오겠구나 이거 먹어도 뭔가 좀 비만해지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걸 안 먹으면서 실적이 못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셀처에 대한 환상이 깨진 거죠 그다음에 지금 주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이걸 드시면서 맥주보다 배가 안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일단 오해다 오해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시면 그냥 물처럼 탄산수처럼 마시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살로 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마셔본 적이 없는데 한국의 과거에 뭐 그 뭐였죠? 과일 소주? 뭐 그런 맛입니까? 혹시? 뭐 이렇게 달짝지근하고 뭐 그런 약간의 목넘음이 쉬운 그런 수를 보이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기사인데요 커피 최대 생산공인 브라질이 이상기온으로 커피 선물가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ETF가 커피 선물을 따라가는 ETF인데요 이거 보십시오 한번 봉 이게 어제 봉이거든요 이게 봉이 막 어제만 9%가 올랐고요 현재 시간이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이게 ETF입니다 ETF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 브라질이 이례적으로 가뭄 한파 서류까지 난리가 나면서 지금 커피 생산이 거의 못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그러면 원두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스타벅스 커피값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우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커피값이 지금 스타벅스 아메리카 한 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얼마죠 제가 정확하게 아십니까 한 4,100원이잖아요 4,100원이잖아요 벌써 수년 4,100원을 고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겨갖고 원두의 조달이 좀 약간 용해지지 않으면 뭔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목전에 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거니까 향후 얼마나 또 지속이 될지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커피 관련 ETF는요 이 심볼이 JO예요 조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 처음 나왔던 방송이 기억납니다 한 1년 정도 전이었는데 코로나 좀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그때 방송 내용이 우리 유튜브는 우리가 다 기록이 남아있으니까요 농산물 가격 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아휴 진짜 원래 이런 거는 안 뛰는 게 좋잖아요 제 예측이 틀린 게 좋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농산물 가격이 뛰는 걸 보고 아휴 참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는 요즘 또 하나의 예측을 합니다 네 요즘 농산물 가격이 뛰는 게 여러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교류 협력에 대한 제한 왜냐하면 농사는 대부분 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찍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가 어젠가 우리 장 본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아르헨티나의 네 이상기후 강웅 그런데 그게 앞으로 상시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전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럼 작황 자체가 완전히 무게지거든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고 나면 저는 자연스럽게 많은 국가에서 이제 농업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스마트팜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 스마트팜 네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제가 요즘 부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으로 하면 좀 더 개선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완벽하게요 시설원회라고 해서 어떤 공장 안에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를 다 통제하면서 그렇게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결국 찾아가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스마트팜 관련 주식도 한번 네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이나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리 작황이 안 좋아도 거기서 뭔가 키우면 그렇죠 조달이 가능한 거 그렇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딸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딸기를 1년 내내 키울 수도 있고 맞습니다 딸기가 스마트팜으로 재배하기 가장 적합한 품종들 하나요 좋습니다 우리 부수님 말씀 제가 기억하고 빨리 대기를 워낙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 오늘 너무 무거운 얘기가 많아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가져온 거예요 보리스 영국 총리가 9월부터 모든 공연장에는 백신 접종자만 출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는 사람만 출연시킨다는 건데 입장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에릭 크래프턴 정말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네 이분이 이렇게 차별화된 공연장을 자기는 공연하지 않겠다 내년도 5월까지 자기는 어떠한 공연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혼자 스스로 보이콧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왜 가져왔냐면 네 그런 공인으로서 코로나를 방치하겠다는 얘기냐 부터 시작해서 맞다 이건 뭐 맞은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을 구별하는 건 상당히 좀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에릭 크래프턴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입장이 많은데 되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교수님은 에릭 크래프턴에 이런 행동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좋다고 보십니까 뭐 그냥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교수님의 생각들은 대부분 아시아권에 있는 분들은 저같이 저도 같아가지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연구 상당히 이분의 말에 동감해요 많은 분들이 진짜 차별을 없애야 된다 이거 뭐야 아니 그럼 백신 맞은 사람은 뭐 그렇게 따로 대우해주는 거냐 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가수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자기 의견을 제지하는 것도 연구의 문화니깐 존중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변이 바랏서 터지는 상황에서는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에릭 크래프턴이 이런 얘기했다는 것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네 하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 기사 나온 걸 같이 볼 건데요 오늘 기사가 꽤 많은데 제가 다 말씀을 다 거의 다 드린 걸로 보입니다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나오네요 이 사진을 한번 잡아주시면 이게 스케쳐스에요 네 네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제가 똥눈이거든요 똥눈 네 똥눈이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디자인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보입니다 핫하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이 신발은 핫한 외형이 아니고 안에 실으면 발이 편해지는 신발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 싸지 않습니다 자 어메리카 이스프레스가 시작이 나왔는데요 어메리카 이스프레스 카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똑같은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어쨌거나 지금은 경제 제기가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카드를 많이 쓰고 있겠죠 EPS가 2.80 예상했는데 3.3이 나오면서 아니 2.80 예상 아 1.66이 예상했는데 2.8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3.3%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거의 뭐 두 배가 아닙니다만 한 60% 이상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비트한 폭이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출력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마 전망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어머니카 이스프레스 카드를 좋아하면 하시면 되고 비자나 마스터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카드 한 장은 꼭 가져가기를 한 줄은 가장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허니웰이라고 하는 복합기업이 있어요 허니웰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항공기 엔진도 만들고요 가까이는 집에 있는 보통 보일러까지 만들기 때문에 혹시 제가 북미 쪽에 가봤을 때 북미 쪽에 쓰는 히터가 또 허니웰 제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시장에 나왔는데요 8센트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02가 나왔습니다 매출 역시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특히 잘 나온 이유는 여기 회사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제 그 팬데믹이 이제 약간 좀 완화가 되면서 상업용 항공기에 대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런 것들이 많이 매출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좋아졌다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킴벌리클락이 오늘 정말 의외에 미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킴벌리클락이 미스한 이유는 일정 그러니까 먼저 수치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1달러 71센트 예상했는데 1달러 47센트 많이 한 20% 이상 좀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예전에 말이죠 코로나 초기 때 휴지 사재기 기억하십니까 네 지금은 사재기 안 한답니다 너무 많이 사진만 듣고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아니 저는 그때 상당히 의아한 게 아 왜 휴지를 이렇게 사 갖고 가지 그때 루머 돌아서 그래요 휴지가 이제 없어진다 생산이 안 된다 아 루머 때문에 그때 유럽에서도 그 루머가 있었는데 휴지 생산의 90%를 중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중국의 그 무슨 제재 때문에 이제 휴지가 이제 살 수가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굉장히 크게 엇나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휴지부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판매가 안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3.7%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준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위터 말씀드렸고요 인텔도 말씀을 드렸고 스냅 말씀드렸고요 스케쳐스 말씀을 드렸고 다 말씀드렸네요 다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고 그렇게 보고 일단은 오늘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플러스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출발 상황을 봅니다 S&P500이 0.44% 플러스고요 다우드 역시 0.47% 플러스 라스닥 0.33% 플러스로 오늘까지 4일째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시장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단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중국 기업만 한번 시세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차피 S&P500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뉴 오리엔터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네 가장 큰 사교업체 중국의 1등 사교업체인데 오늘 57.8%가 빠졌습니다 네 네 그런 모습입니다 2달러짜리 주식이 됐습니다 하 이건 진짜 하루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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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정말 예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디디가 조금 위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dd글로벌 역시 오늘 11% 상장하기 위해 최저점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건 안 좋은 소식이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냅, 트위터 같은 SNS 회사가 굉장히 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SNS의 대장주인 페이스북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역시 2.62%가 올라가면서 뭔가 SNS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해서 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럼 한번 맵을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보게 되면 오늘 시가총의 상위 종목에는 테슬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테슬라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론 머스크의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 안 쓰겠다. 다 쓰겠다. 다시 고려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테슬라 쪽 스페이스X 쪽이나 지금 현재 도지코인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지금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구글 사상 최고치 직행, 페이스북 사상 최고치 직행, 그다음에 마이크로스포트 역시 사상 최고치까지 같고요. 애플하고 아마존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강세에 띄고 있는 그런 주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텔 빠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망치, 그러니까 마진율에 대한 축소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큰 폭 아닙니다만 4%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반적으로 다 녹색 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킴벌리클락도 역시 3.46% 킴벌리클락은 정말 휴지 사재기 할 때 정말 주가가 좋았는데 어느덧 지금은 사재기 안 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어쨌거나 플러스 마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금요일 장 분석도 끝이 났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우리 장 본부장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들 하시죠? 저희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저희들도 사람이라 잘못 진단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계속해서 지적한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항상 투자에 저희가 바른 지침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은 뭔지 아시죠? 우리 빨리 들어가야 되는 이유. 네 그렇습니다. 바로 킹덤이 시작합니다. 킹덤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킹덤 보려고 뭘 하나 조그만 거 샀거든요. 샀는데 그거 사고 나서 제가 쓴 걸 드리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이거는 한 번만 내가 살짝 애용하고 본부장님께 월요일 날 선물로 드려야지 해서 뭘 샀습니다. 제가 그거를 인증사 찍고 딱 한 번만 킹덤 볼 때 썼다라는 걸 쓰고 월요일 날 증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무조건 고맙습니다. 별 말씀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소소한 우리 재미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일상에 주식이 좀 빠지더라도 재미 찾으시면서 또 다른 기회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소식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왕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계좌